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이게 가장 봄부터 1년 내내 보면은 저희가 항상 가장 딸리는 나무 중에 하나인 천리향. 천리를 간다고 해서 향이 천리를 간다고 해서 천리향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오성농원에서 제가 여기 차강망 안에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렇게 천리향을 이렇게 포토멸을 항상 1년에 만주 정도 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남은 수량이 한 8,000에서 9,000주 정도 되는데 큰 거는 0,3 포토멸 30에서 40 사이즈가 4,000주 그리고 10에서 20cm 사이가 한 대략 4,000주에서 5,000주 정도 되는데 제가 이번에 마음먹고 통 크게 밭정리로 이거는 너지가 아니고 포토멸입니다. 하나하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딱 뭐 한 분 두 분에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밭정리 개념으로 해서 싸게 드리겠습니다. 어 자 일단은 여기는 이쪽으로는요. 보시면은 포토가 좀 커요. 한 4치 포토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아주아주 싱싱하죠? 근데 다 똑같아요. 뭐 아무거나 선배로 이렇게 적은 것도 있네요. 뭐 뭐 기본 사이즈. 그리고 적은 거 아주 적은 거. 적어도 포토는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뒤로 가면 다 좀 커요. 자 대체적으로 그런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땅에서 봤을 때는 10cm. 요런 애들이 한 5,000주. 그리고 평균이에요. 얘는 15cm.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내드릴게요. 요런 애들이 4,000주에서 5,000주. 그리고 자 이쪽으로는 이쪽으로는 이제 지금 나갈 애들인데요. 요렇게 해서 보시면은 평균 30에서 40 사이즈인데 요렇게 보면은 30으로 보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갖고 이렇게 뽑았잖아요. 요렇게 좋죠? 이제 땅에 내려놓고 한번 재보겠습니다. 요게 평균 사이즈에요. 아무거나 했었는데. 요기서부터 이렇게 재면은 40. 근데 요렇게 포토면은 재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요거는 30 이상. 평균 30 이상. 요런 사이즈가 평균적으로 저희가 판매를 합니다. 요런 게 한 4,000주 정도. 4,000주 정도 있습니다. 이게 30 사이즈인데요. 저희가 선별할 때는 또 골라서 해요. 사실은. 요렇게 하면 물건 상품이 나간다. 2지 이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나가고. 대체적으로 이래요.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런 애들이 나갈 애들이 50도 있고. 이쪽 양쪽으로는 제가 얼핏 봐서 한 4,000주. 3,000에서 4,000주 정도 물건이 나올 것 같은데. 이쪽으로는 물건이 겁나게 좋네요. 이쪽으로는 또 엄청 좋아요. 보시면은 30 이상. 30 이상. 밑에서부터 재면은 뭐. 재면은 45,000. 요렇게 보시면 되는데. 큰 거는 저희가 4,000주 정도 되고요. 또 중간 사이즈도 많아요. 중간 사이즈가. 중간 사이즈는 뭘 말한다면 요런 애들. 요런 애들. 요런 애들은 20. 20 애들도 많고. 적은 애들이 한 2,000주. 10cm 정도가 2,000주. 그리고 중간 사이즈가 한 2,000주. 그리고 이렇게 큰 사이즈가 3,000에서 4,000주 정도 사이즈가 나옵니다. 제가 밭 정리 개념으로 해서 원래 가을에 판매를 하면은 저희가 포토당 잘나가면은 한 주에 5,000원. 5,000원에서 8,000원 사이에 나가고 있습니다. 큰 것들은요. 근데 지금 제가 판매할 때는 완전히 저렴하게 밭 정리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천리양 지금 사실은 이쪽이 남쪽에서도 그렇게 많은 집이 하지 않아요. 딱 하는 집만 하는데 이게 사실 어려워요. 뭣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이쪽이 정말 좋죠. 얘들은 나갈 애들입니다. 요런 애들이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보면은 30 이상. 30 이상 다 너무너무 좋죠. 저희가 이렇게 차각막해서 꽃갈로 해서 이렇게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만주가 있었는데 몇 번 지금 한 요렇게 빼내고요. 빼내고 한 8,000에서 9,000주 정도 돼요. 사실은 요렇게 어린 애들이 2,000주 정도. 10cm가. 그리고 요런 애들. 요런 사이즈가 20 사이즈죠. 20 정도 사이즈가 한 2,000주 정도. 그리고 큰 것들이 3,000에서 4,000주 정도. 요렇게 큰 애들이 4,000주 정도. 30 정도 되는 애들이 3,4,000주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뭐 한 분한테 드리면은 저야 좋죠. 지금 여기저기서 달라는 분은 있는데 조금조금 해서 그러는데. 뭐 하여간 봄외로 최대 가격을 맞춰서 드리겠습니다. 단 최소 천주부터요. 천주부터 하겠습니다. 다 가져가신 분에게는 가격 협상으로 해서 아주 저렴하게 다 드리겠습니다. 농원에서 지금 연락이 많이 오고 있어요. 나무 상태는 최고급입니다. 선별해서 저희가 당연히 선별해서 드립니다. 통 쳐서 하실 분이 있으면 제일 좋고요. 밭 정리로 해서 철레양 포토명. 10cm부터 40까지 나가는데 평균 30이 3,4,000주. 20 사이즈가 2,000주 정도. 요렇게 어린 10cm가 10cm 정도 된 애들이 한 2,000주 정도 대충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저는 워낙 나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차는 조금 있습니다. 그때는 요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철레양 포토명 밭 정리로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최소 천주부터 판매를 하겠습니다. 연락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전남 순천 서면에 위치한 오성롱원입니다. 미리 사전에 연락을 주세요. 철레양입니다. 밭 정리하겠습니다.